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첫째 주 저희들 예배 자리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성전에 가하셔서 서서 몸을 굽히시고 여기 머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혹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쉬르 하말로 10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10편 이제 오늘 마지막 10편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원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 방향으로 한 길을 가는 그 순례자들 예배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10편 120편은요. 회계, 퇴시오아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계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최초의 움직임입니다. 회계로부터 시작된 이 한 길 가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하는 이 순례자들과 예배자들은 믿음과 인내와 모험과 도전과 열정이 필요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편 134편 마지막 10편 회계, 퇴시오아로 시작된 이 제자의 길은요. 이제 송축, 찬양, 예배, 감사로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바라크 혹은 베레카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송축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요아를 송축하라. 요아를 송축하라. 요아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짧은 10편이지만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초청과 명령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요아께서 시원해서 복을 주심을 축복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34편은요. 바로 이 한 방향으로 오랜 순정으로 한길 가는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그들이 시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고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순례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서서 몸을 굽히자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The God who stands, stoop and stay. 거기 서서 몸을 굽히시고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근본이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높이로 무릎을 굽히사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이 거기 가신다. 하나님이 거기 머무신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나누시면서 힘든 순간이나 좋은 순간이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서서 몸을 굽혀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편 134편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시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몸을 굽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거기 거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 서서 성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를 찬양하라. 여호를 성축하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시원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134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를 성축하라. 이것은 초청이요 명령입니다. 여호를 성축하라. 한길 가는 순례자.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례의 길을 끝에 서 있는 그들은 여호를 성축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순례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순종의 최종 목적지요,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를 성축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 순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서서 몸을 굽히시고 거기 머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하여 발을 들어 여호를 성축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순례에 그들의 오랜 순종,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최종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서 소유리 문담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이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10편 134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와를 성축하라. 여와를 성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은혜받는 찬양 중에 성축해내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해가 뜨는 그 아침에도 찬양하고 해가 지는 저녁에도 찬양하고 내 인생의 생애를 다 마치는 그날 끝에도 나는 여와를 성축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와를 성축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내가 이 백성들을 창조한 목적이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10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와의 이름을 찬성하라. 여와의 정도라 성축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와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어 주신 바 그의 은내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구속하신 목적 구원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내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어딘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요하를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이유도 그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신학자의 목회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 순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하를 송축하는 그 초청과 부르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떻게 요하를 송축해야 되냐 밤에 요하의 성전으로 와서 요하 앞에 서서 요하를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라 밤에 요하의 성전에 서 있는 요하의 모든 종들아 요하를 송축하라 여러분 이 초청과 명령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요하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아는 요하의 이름을 섬겨라 역대야 35장 5절에 너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에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에 서열대로 성소에 가서 요하를 섬겨라 역대상 23장 30절 이하에 아침과 저녁 그리고 서서 요하께 감사하고 찬성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요하께 드리고 그가 명령하신 규례와 정한 수요대로 항상 요하 앞에 드리며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요하의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것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고 밤새도록 그 성전을 지켜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성전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밤을 세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는 이 일몰 이후부터 동히트는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저녁 제사를 드리면 밤을 세워 재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를 수발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파수하고 있는 그 서 있는 레위인들은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그 성전을 지켰고요 파수꾼의 대장들은 사람이 돌아가고 없는 그 성전의 여러 지역들을 돌보며 성소를 지키며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간이에요 그 밤이지만 밤을 세워서 성소에서 요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세움받은 주의 종들이기에 그 직분을 받았기에 그들은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지고 난 후에 새벽에 동이 틀 무렵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서셔서 여기서 예배받으시고 잔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순례를 마치고 성전에 도착하니 한밤중에 그러나 그 한밤중에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소에 불을 밝히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성전을 지키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의 성실하고 충성된 그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순례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 이것이 오늘 10편 134편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신앙의 온도 신앙의 열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맡은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그 부르신과 사명 직군을 따라 충성하고 있는 그러니 우리 주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느님 주신 직군과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신실하고 성실한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또 어떻게 여와를 송축했냐 성소를 향해서 너의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초청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바로 행동으로 여와를 송축하라는 초청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제 성소를 향하여 성소라는 것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단순한 이런 성전의 건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모든 곳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 성소 코데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고 초청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이 경배와 찬양 이 예배와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라고 초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죠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수없는 예물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재물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신앙의 예배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감정의 기분의 생각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곳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언제든지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삶의 어떤 터전 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한 헌신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초록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노정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다툽니다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생수의 은혜를 주시죠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암말레과의 최초의 전쟁이었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서 네가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팔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희고나요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후리 돌을 가져다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팔을 들어 함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이 모든 전쟁에서 치고 떠나가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너는 이 전쟁을 이 영적 의미를 여호서의 귀에 외워 들려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거룩하는 팔을 들 때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승리의 역사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너희의 팔을 믿음으로 들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를 성적하라는 초청과 명령이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가있어 왕의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 그걸 보죠 뭐라고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사자굴에 넣는다 그나 손을 들어 여호를 성적하라는 말씀 디모드 전설 2장에는 하도바울이 자신의 영적 동역자 영적 아들 목회장인 디모드에게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이 이 목회의 첫 번째 건면하고 있는데 그건 기도 목회였어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특별히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4편에 성전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호를 성축하는 것이다 어떻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를 성축하라 그리고요 성서를 향해 팔을 들고 여호를 성축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네 번째 메시지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10편 115편 15전에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0편 128편 5전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해석의 47장과 게시록 22장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그 성서로부터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스며나오는 생수가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들 그 잎사귀가 망국을 소생케하고 치료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고 회복되고 번성하고 생명이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누가 복을 주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에 근원 이시다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구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서를 향해서 발을 들어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크고 넓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시는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는 상상할 수가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아주 희한하게 그 축복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놀라운 그 전능한 축복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뭐예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에서 시온에서 다른 곳이 아니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교회 주님의 몸 된 성전 그곳에서 제한적으로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서 팔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축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무궁무진해요 놀라워요 형원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조 하나님의 복주심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시온에서 시온에서 요하를 송축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 제한된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도 이미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시온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성전 그 성소 대신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막 매매하고 뭐 팔고 성전이 강도에 소굴된 그 현장을 보고는 노꾼으로 채찍으로 상을 얻고 비둘기 날리시고 동전을 엎으시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거기 이렇게 주석이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알렐루야 시온의 예루살렘에 불완전하고 무너지고 제한적인 그 성전 성소가 아니다 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리스의 몸 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성전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충량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2021년 단일 기도에 저녁마다 참석하였어요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여와를 성축하는 우리 대구신인의 하늘가죠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 두세 시간 전부터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장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났죠 두 주간 남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초청과 이 명령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치거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그 성전을 향해서 발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축하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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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에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시고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서 요하의 성전 밤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성소를 향해서 거룩한 팔을 들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